BC 비판 내father 헚 와 사랑스러워ð 바뀌었네 elabor 마지막 아니 이것을 본기가 데뷔 바 committee 공부를 하는데 동행하는 awareness 친 이남을 높고 eliminates 연인 otti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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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give it to you go right now 내건 아니라지만 넌 최고 니 앞갔어 baby going in that morning 이리로 가는 모습 빨리 턴 빠져 두부쇼 박탄! 안녕하세요 박탄 소연타입니다 제이홉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야 이거 파란 뭔가 한번 뽑아볼까요 빨리? 네? 아 뭐하네? 아 진짜 친구들이 꽤 많네요 네 그때도 불에 올려주셨을 텐데요 왜 다 뽑아? 왜 다 뽑아? 다 뽑았나요? 야 다른 건 아니에요? 아 되게 다 먼저 해보세요 먼저 해보세요 자 여기 그냥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지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저 정국이요 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거만 빼죠 이거 아니 요새 지민이가 저녁보다 올라와요 저녁보다 올라와요 네 너한테 지켜 안할게요 아니 또 쏘심이요 쏘심이요 너 이제 싫어하네 아니 전 지민이를 좋아합니다 저는 안 좋아하니까 네 진이 형 한 번 담아요 네 진이 형 한 번 담아요 저요 네 저는 오 맞아 진이 형 생일이요 네 다음 달에 생일이고요 12월 4일 진이 형 생일입니다 약간 비생일만 생각하고 있어 저 멤버 뭐지 저요 뭐야 네 저는 멤버들에게 정성이 가득한 편지 두 장 이상 두 장이요? 두 장이요? 랩몬션 다섯 장 이상 꼭 받고 싶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편 예 방송까지 나갔는데 설마 해 주겠죠? 방송은 12월 4일 이후에 해주시면 안 되나요? 미쳐버리겠다 알겠습니다 저 편지 쓰는 걸로 네 쓰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 그 자크는 상관없죠 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막내 한 번 해 자 막내 야 그러면 막내 빼고 다 일자로 써봐 자 나 나가 있을게요 뭘 나가 너가 제일 중요한 멤버야 오케이 오케이 더 갑자기 됩니다 뭔가 하이라이트요 작년에는 제가 7위가 나왔거든요 어 그래 노래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막내가 뽑아주세요 2위 2위 2위부터 2위 아 지금 제가 잠시만요 형이 어제 맛있는 거 사줬지 2위 호비 형 야 맛있는 거 사주면 돼 야 맛있는 거 사주면 돼 호비 한 거 아니야? 형이 돈 많은 순위 같은데요 이거 아 이뻐 3위 랩몬형 오케이 오 야 나도 어제 사줬잖아 새벽 4시에 4위 1위 5위 형 좋아 좋아 4위까지 괜찮아 돈을 많이 쓴가면 전거의 대사가 또 많이 썼죠 응 이쪽으로 눈이 안 와요 돈이 안 썼어요 저도 이 지경에서 오우 죽어요 오 잠깐만 넌 넌 넌 넌 넌 저 6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1위 2 7위 1위 1위 역시 지민씨 이리로 오세요 됐어요 가요 1위를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1위를 해야지 지민아 이럴 때 1위를 한 번 해야 된다 지민아 지민이가 1위 해도 좀 가슴 아프지 않나? 1위 해도 기분 나쁜데 1위 해도 기분 나쁜데 지민이 1위 하면 가슴 아프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럼 지민이 1위 하는 거 오늘 야 내가 좀 뽑아주라고 얘기했는데 어서 뽑아주지 야 너가 변화먹는 거야?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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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를 당하는 거야 아 진짜 아기네 그거 아기네 그거 저는 진영 진영이 엄마를 되게 많이 찾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뭘 봤냐면 어머니랑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더라고요 엄마랑 원래 하루에 한 시간씩 통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어머니랑 한 시간 동안 통화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너는 다른 애들처럼 전화 좀 해 어? 우리 진이랑 호빈이 너 맨날 너무 많이 해 나는 왜? 아니야 아니야 너는 너무 안 해 전화 좀 해 전화 좀 해 요요요요 두 개 요요요 두 개 요요요 두 개 우리 비즈닝 깔아주세요 비즈닝 모르겠어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니 진영이 왜 그러냐면 아니 한 시간을 통화해도 되게 좀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요 네 마리오 얘기 뭐 뭐 뭐 총알하고 마리오 얘기 하나 아니 제가 되게 되게 총알 얘기 들어보면 막 아 그거 비싸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사라고 왜 비싸게 살 수 있어 빨리 진영 취소하라고 아 엄마랑 살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엄마랑 막 혼내고 막 그래요 엄마랑 왜 그랬어 돈을 아끼란 말이에요 약간 이런 거 많이 맞어 맞어 혹시 이 얘기 아닌가요? 건강식품 얘기? 어 그럼 잘 챙겨먹자 어 이 분은 여러분 오 지 왜냐면 형이 제가 흑염소 먹는 걸 봤어요 흑염소 액기스 그리고 그거 뭐냐 그 막 있잖아 그 우리 그거 있잖아 산수유 산수유 산수가 뭐 어디에 좋다던데 아무튼 되게 되게 많이 챙겨 드시나 눈에 좋은데 눈에 좋은데 그거 뭐죠? 책을 가장 맛없다고 먹었던 약채수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꼭 잘 안 붙더라구요 우리 진영은 건강식품도 잘 챙겨먹고 엄마도 많이 찾고 사도 패션테를 세? 이거 빼줘요 이거는 이거 빼주면 이거 빼주면 이거 빼주면 가장 모든 것 같은데 너무 실망해 아니 아니 모인이다 잠시만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뭐야 아 시겠나 여러분 한 한 20시간 정도 와 와 습작보다 적네 형 그때 숨 쉬라서 자기 힘들거든요 아니 근데 다들 오해하는게 많이 나는게 아니라 짧게 짧게 나눠서 자야해 그래서 단타로 치고 빠져서 이게 멤버들이 보기에는 되게 많이 자는 걸 좀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잘 때 깨이거든요 아니 최근에 요즘 잠을 엄청 안 자 네 맞아요 별로 안 자요 제가 방금 같은 경우는 좀 자는데 그 자는 이유가 이제 새벽에 작업한 거 안 자니까 아 오늘도 오늘도 아침 7시에 들어왔어요 야 8시 잠깐 빠졌는데 아 오 열심히 한다 아 아 아 아 제가 저는 검정색 흰색 옷 말고는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동색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? 정국이도 빨간색 말고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단적인 사람들 검빨 흰으로 구성되는 검빨 흰으로 저 원래 원래 부테라 구성된 티를 한 번도 입어보는 적이 없는데 이거는 좀 힘들었는데 귀여워 여러분 사이즈 좀 자고 귀여워 귀여워 저 타고 입을 때 항상 검정색 흰색 아 나한테 껌 빠지 아 아 아 아 와 진화했어 옛날에 그냥 울면서 통째로 그러니까요 야 현금이 충전돼 있어요 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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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이소 짠 일단 아 정말 사실 저희가 데뷔하고 직후에 여기 왔었거든요 그렇죠 1년 반 정도 됐어요 일단 굉장히 잘하신 거 같아요 하늘색으로 바뀌면 굉장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창의력이 올라가고 굉장히 시력이 돼 눈이 피로가 덜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노란색이었을 때는 되게 하늘이 좀 노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좋은 거 같고 되게 차분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벤치마킹을 한 거지 그렇죠 질문도 되게 좀 약간 막 다양하신 거 같아요 네 아무튼 정말 저희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날 두께는 더 더 더 저희도 한 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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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